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실생활에서 영어를 바로 말하려면 딱 보고 1, 2, 3, 3초 안에는 적어도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만든 문장들은 충분히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I love you, thank you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입영장 수업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너한테 빚졌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빚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 owe you, I owe you. 뭐 thank you, I'm sorry 이런 기본 표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너한테 빚졌다. 다음에 꼭 갚을게. 너한테 빚졌네. 이거 어떻게 고마워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I owe you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I owe you, I owe you.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요. 지금 바빠라고 묻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지금 바쁜지 지금 묻고 있죠? 영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re you busy? Are you busy? 네, 이런 게 참 쉬운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그리고 바로바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기본 표현일수록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는 친구랑 놀고 싶은데 바로 놀자고 하면 그러니까 좀 바빠? Are you busy? Are you busy?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 놓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외국 가서 1년 동안 살다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머릿속에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 영어 표현 말해 보는 겁니다. 짧은 거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가시면 돼요. Are you busy? Are you busy? 두 번째입니다. 다 했어? 숙제 같은 거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설거지나 집안일 같은 것들 시켜놓고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Are you done? Are you done? 네가 지금 다 한 상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Are you done?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설거지 아까 시킨 거 Are you done? Are you done? 혹은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저도 막 놀고 있는 겁니다. 와! 막 놀고 있으면 분명히 숙제 다 안 끝났을 것 같은데 Are you done? Are you done?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일반 대화에서 필수 중에 필수죠. 영어로 해볼게요. I love cooking. I love cooking. I like가 기본 형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난 like보다 더더더더 좋아해 라고 하면 love라는 동사를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더 좋아하다 보다는 사랑하다가 더 강렬한 느낌이죠. 그래서 I love cooking. 저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라는 거고요. love to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love 플러스 ing 사용할 수 있는데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사용하면 ing 넣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리를 좋아한다면 I love cooking. 혹은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면 I love study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뭐 playing tennis, playing golf 등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표현보다 이렇게 나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실망시키다 나를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표현부터 외워볼까요?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let을 사용한 표현인데요. 누구를 뭐뭐하게 하다 라는 의미죠. you 당신을 down 이러면 진짜 물리적으로 아래로 가는 느낌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다운되면 어때요? 뭔가 우울한 느낌도 있고요. 뭔가 실망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let you down. 당신을 실망시키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 앞에 I won't 가 붙었는데요. 이거 발음 잘못하면 나는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I won't 저는 원해요. 근데 이거는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줄여서 won't 라고 하는데요.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한국어 약간 won't 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응이죠. 받침이 그래서 약간 입술에 진동을 줘보는 겁니다. 우 이 상태에서 I won't I won't 두 가지 구분되시나요? 원하다 원트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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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색하더라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어우 복잡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I will not let you down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약간 발음 신경 쓰면서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Don't 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배운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단어 하나만 바꾸면 또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는 표현이 아니라 사용할 줄 아는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는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책 읽는 거 좋아해?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정도로 물어볼 때는요. 이런 표현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prefer reading books 뭐뭐를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 보다는 선호하다 라는 느낌을 가진 게 prefer prefer 이런 표현입니다. 뭐 뒤에 복잡하게 이것보다 이걸 좋아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I prefer reading books 더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쓰려면 ing 형태로 reading books reading book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 prefer reading books 여러분들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I prefer reading books 여러분들은 운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I prefer reading books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만일 다른 걸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다라고 하면 watching a movie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I prefer watching a movie 에이 당연히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죠? 이렇게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인데요. 바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무례해 보이거나 좀 그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 들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한 다음에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영어로 Can I ask you a question?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죠? Can I를 사용해서 내가 뭐 뭐 해도 될까요? Ask 물어보다 you 당신한테 a question 질문 하나 이렇게 각각의 의미가 되는데 사실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의 덩어리로 문장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조금 길다면 can I만 뚝 떼 놓고요. Can I 그 다음에 ask you a question ask you a question 덩어리로 문장이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문장으로 해 주시고요. 조금 잘 안 들어오는데 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는 걸 추천드리고요. 덩어리가 아직 완벽하게 잘 안 된다. 그럼 제 강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되고 혹은 틀리더라도 아마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점 정확하게 한국어로 따지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외국인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라고 처음에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장 듣고 얘기하다 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몇 달 뒤에 보면 놀라운 발전을 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한 번 더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자 그 다음은요. 새 차를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차 이미 있고 그리고 지금 돈이 새 차 살 돈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I don't think we should get a new car. 주어는 바꿀 수 있어요. 만약 I should get a new car 하면 내가 차를 사는 거고요. we 라고 하면 우리가 되는 거고 만약 나랑 와이프랑 아이들이 있으면 we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혹은 상대방한테 약간 충고를 하고 싶다면 you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 있는 거 빼고 얘기하면 we should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아. get a new car 새 차를 사는 게 좋아. 이 get이 뭐 사다 얻다 받다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누가 차를 막 줘서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I don't think 를 붙이면 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내용을 반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살까 말까 우리 살까 말까 돈을 보니까 통장을 보니까 I don't think we should get a new car 자 이게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줄로 나눠놨죠. 하나씩 연습해 보는 거예요.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on't think we should get a new car We should get a new car We should get a new car 뭉쳐볼게요. I don't think we should get a new car I don't think we should get a new car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긴 문장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우리 손님도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한다면 Let's have dinner together 뭔가 우리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할 때 Let's 정말 많이 사용하죠. 강세 주면서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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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물론 Eat을 사용해도 되지만 더 보편적으로 Have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 외에도 먹거나 마시다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et's have dinner 우리 저녁 먹어요. Together 함께 소외된 사람 있으면 다 같이 저녁 먹으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Let's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사실 이게 완벽하게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주세요. 뭔가 좀 큰일이 이렇게 지나갔거나 혹은 지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물을 팍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팍 튀긴 겁니다. 그럴 때 반대쪽에서 친구가 달려오면서 Is everything alright? 아무 일 없었어? 괜찮아? Is everything alright? 네, 이거는 제가 들은 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나 저번주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표현이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Is everything alright? Is everything alr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오랫동안 깊숙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s everything alright?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 드릴게요. 너한테 빚졌네? 오늘 배웠던 건데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잘 안나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해 주시거나 오늘 했던 강의 다시 복습하면서 딱 보고 큰 소리로 말해보고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봄으로써 우리가 영어 말하기에 첫 번째 말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